동구는 코로나19 시대에도 구민이 식당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안심식당 지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구는 모범음식점을 비롯한 우수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반음식점은 요건을 갖출 경우 지정할 예정입니다. 지정요건은 덜어먹는 용기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수저관리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필수과제를 준수하는 식당입니다. 또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과 주기적 환기, 소독 등도 준수해야 합니다. 동구는 점검을 통해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스티커를 교부한다는 계획입니다.